자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스센터장이 나와 계신데요. 김학균 리스센터장님이 오시면 항상 아주 시장에 필첩한 얘기도 합니다마는 한국의 가버넌스라든지 이런 얘기들 또 어떻게 보면 증시가 지향해야 될 그리고 여러분이 투자의 태도에 관련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시점이 시점이니만큼 최근에 증시 주변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폭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나눠보겠습니다. 김학균 리스센터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최근에 어쨌든 오늘 조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 한국 시장도 그렇고 증시 상황이 완전히 조정 국면으로 보여요. 그리고 올해 내내 특징적이었던 개인의 증시 유입도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무리 같은 경우는 대거 개인 투자는 많이 살았습니다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만큼 개인이 막 왕성하게 증시 유입되는 것도 조금은 주춤한 것 같아요. 최근에 조정의 원인을 센터장님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사실 코로나 발병 이후에 3월 이후 주가가 거의 조정 없이 올라갔거든요. 그동안 오른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조정을 가지고 판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눈여겨보는 게 유럽 쪽인데요. 지금 유럽 쪽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스페인 같은 데는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요. 영국도 한 15%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유럽이 코로나가 다시 또 확대가 되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는 건 글로벌한 현상인데 경제 봉쇄를 또 하는 액션을 취하는 것은 또 유럽이 앞장서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투자자들이 4분기 이후로는 경기가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유럽은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냐 하면요. 지난주에 20위가 통화정책 괴의를 했는데요. 라가르도 총재가 아주 단호하게 발언했습니다. 진경하게 했죠. 12월에 굉장히 세게 할 것 같은 최근 10여 년 동안의 중앙은행가들의 언행은 우리가 늘 열심히 보는데 제가 받은 느낌으로는 소위 피그스 유로존 재정위기가 있었던 2012년 7월에 당시에 드라기 22 총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다 믿어줘 라고 할 때 그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은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니까 정책적 대응이 굉장히 빨라지는 건데 아마 12월에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양적 완화 규모 확대 엄청나게 할 것 같고요. 거의 정부가 발행하는 국제 상당 부분을 그냥 20위가 다 사주는 정보부채가 늘어나지만 실제로 그게 시장에 유통되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이 거의 다 사주는 형태로 사실 정부에도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바뀐 게 뭔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미국의 파항을 제외한 다른 쪽에서는 별로 성장이 없었고 저금리 기조도 사실 계속 낮아졌거든요. 이후의 본질적인 변화는 정부가 맘대로 돈을 쓰고 중앙은행이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시켜주는 건데 제 느낌으로는 거의 끝판왕과 비슷한 조치들이 유럽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금융시장의 반응이 지금은 좀 시큰둥한데 앞으로 쓸물경제야 좋아지는 쪽이 있고 나빠지는 쪽이 그렇지만 그렇게 코로나 이후에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고 저금리를 투자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유럽에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 폭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독일은 10년짜리 국채가 마이너스 0.6%대까지 더 확대가 됐거든요. 지난번에 독일 국채 마이너스 가면 원금 다 털린다고 하는 레벨이 0.6, 0.7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랬었죠. 우리나라에. 그래서 다시 반등해서 원금 조금 건졌다고 했는데 다시 그럴 것 같군요. 네. 다시 또 마이너스 0.6으로. 그래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금리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주식의 밸류에이션은 또 무한대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융시장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두세 달 정도 유럽이 매우 흥미롭게 관전해야 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당장은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유럽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럴수록 정책적 대응은 더 강하게 나올 개연성이 있어서요. 유럽의 시장의 반응이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글로벌 투자자들의 반응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점상 유럽중앙은행의 확장적인 완화적인 정체의 기조가 그전에도 완화적이긴 했습니다만 더 세지고 그게 실제로 돈이 풀리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시점이 12월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니까 미국이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선거 결과가 대충 나오고 어쨌든 지금까지 가장 증시의 조정에 빌미를 줬던 건 통화 정책이 완화, 더 이상 완화적인 조건으로 가지 못하는 게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재정 정책의 확실한 청사진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면 어쨌든 누가 되든 간에 그게 규모의 문제일 뿐 케어스 그러니까 스티믈리 패키지의 어떻게 보면 절차는 이제 밟아질 거다. 그러면 유럽도 미국도 재정과 통화 정책 좌우상포가 다 쏘지는 그런 국면이 11월부터 12월 혹은 1월까지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데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들도 여기저기 인터뷰도 하고 연설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중앙은행가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거는 정말 무리해서 하는 거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 없는 일들을 지금 하는 거고 새로운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중앙은행들이 막 가는 건데 그들이 계속해서 거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정부가 재정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필요한데 돈을 직접 넣어줄 수는 없거든요.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춰주고 물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국면에서 질적 완화라는 형태로 중앙은행이 필요한데 돈을 꽂아주기도 했지만 그건 중앙은행이 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 정부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 페이스를 맞춰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참 딜레머가 정부가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부도 계속해서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재정지출을 늘리고 했는데 정부가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고령자 일자리 만들고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재정이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자본주의가 어떤 그런 모범을 만드냐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분이 있는 게 환경이고 또 ESG나 이런 과거에 안 했던 길을 자꾸 정부가 만들 것 같고요. 그게 일자리를 어쨌든 가시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또 어쨌든 명분이 있는 거고요. 사실 당장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일본식으로 토목 사업을 하거나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검증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토목 사업을 할 때는 사람도 고용하고 자재 조수감 성장률을 높였지만 지나고 났더니 그냥 이게 거의 매몰화된 그런 투자가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좋은 기업 혹은 좋은 어떤 사업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게 투자에도 성과가 있을까는 저는 굉장히 학계에서도 여러 가지 갑론을 가게 했지만 검증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그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눈치 빠른 우리나라의 기업가들도 거의 요즘 ESG 착한 기업 이런 게 러시가 되고 지금 아주 봄을 잃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이 지나고 나면 이것도 역시 버블이었네. ESG 버블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더라도 일단 돈은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ESG라는 말이 요즘 많이 회자가 되니까 E, Environment고요. S, Social이고요. G, Governance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사회에 대한 참여, 그다음에 지배구조 이런 쪽에 관련이 있는 투자, 주식을 우리가 ESG 투자라고 얘기를 하죠. 경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주가라는 게 여러 가지 반사경입니다마는 미래 경기를 선 반영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기에 대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좀 낮아집니까? 조금 그런 것 같네요. 그래도 유럽보다는 미국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낫는데 코로나가 이렇게 막 발병이 되면서 3분기는 굉장히 높은 성장, 30%가 넘는 연율화로 성장을 했는데 10월 초만 하더라도 4분기 성장률이 한 5% 정도 될 거라는 게 컨센서스였는데요. 금주 초에 보니까 이게 3.8%까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신정부 출범 이후에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이코노미스트들이 어떻게 반영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거의 코로나와 관련해서 조금 그런 것들이 수치의 하향으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게 금리가 올라가거든요. 또 주가도 떨어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채권 가격과 주가가 같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엄밀하게 밸류에이션이 됐다라기보다 가격 자체에 예를 들면 주가는 많이 올랐고 금리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쪽으로 더 운동하기가 좀 버거운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미국 금융시장의 반응도 뭔가 좀 계산이 된 반응이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고요. 특히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이게 당장 금주 중에 결말이 나올 건지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많이 오른 자산들을 매도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대선 이후에 미국이 누가 되는지 간에 조금 정책이라든가 지금 어쨌든 재정이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조금 질서가 잡히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을 것 같고 아무튼 요즘 관전 포인트는 코로나 플러스 자산시장의 무질서함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한국 수출이 어쨌든 10월 실적이 월간으로는 조금 주춤했습니다마는 일평균으로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플러스 났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정도면 코로나 조금 더 완화되거나 이러면 한국 수출 기조적으로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기조와 수출이 대부분의 시기에 걸쳐서 전년 동기비 플러스를 냈던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물건을 사주는 나라의 어떤 경제활동의 봉쇄나 경제활동 정상화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응을 보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느는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프로야구 입장객들 자리 제한도 안 하고 그게 도쿄올림픽 테스트 겸 한다는 그런 얘기가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이라면 위드 코로나, 코로나 같이 살아가는 세상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올림픽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올림픽에 대한 집착이나 이런 것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림픽 하다가 국민들 다 잡으면 어떡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경제활동을 봉쇄하는 쪽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조금 한국 수출과 관련해서도 크게 보면 한국, 중국이 선전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제활동이 정상화되어야 되는데 유럽이나 이런 쪽이 조금 주춤거리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기대도 조금은 고민스럽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대체적으로 4분기부터는 회복이었는데 속도라든가 강도에 대해서는 유럽 쪽을 보면서 조금 걱정하는 투자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수출이 보여지는 역동성은 우리의 기대를 기대보다 훨씬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있고 반도체, 자동차, 하물며 디스플레이까지도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한국의 제조업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한 세계 시장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네라는 생각을 아마 10월 수출 실적을 보면서 조금 더 느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변수들을 짓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은행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왜 오르냐고 보니까 미국 장기금류가 오른다는 거예요. 미국 10년물이 0.87? 0.87까지 가죠. 그 정도까지 올랐으니까 이게 최저점이 한 0.5? 0.5에서 5 정도까지니까 사실 0.3 올랐는데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거는 퍼센트 포인트고 절대 상승률로만 보면 꽤 오른 거예요. 그렇죠? 많이 올랐죠. 가격으로도 많이 오른 거고. 많이 빠진 거고. 한국의 지금 3년 만기 국고체도 0.9%까지 갔으니까요. 1% 가까이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은행주가 올라가는 건 합리적인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매우 또 흥미로운 건 제가 금융시장이 되게 무질사한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장기금리가 가장 탄력적으로 오른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그런데 미국 금융주들은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라든가 예대 마진 이런 것이지만 미국은 또 바이든이 되게 되면 다시 금융규제를 강화할 거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뒤섞여 있어서 지금의 금융시장은 아무튼 조금 많이 오른 자산들에 대한 셀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가격 부담이 조금 낮춰졌을 때는 그런 매도 압박은 약화가 될 텐데 어쨌든 대선 이후에 미국이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딱 맞는 답이 있겠어요. 일단 최소한도로 정치적 혼란이 조금 완화가 되고 이런 걸로 간다 그러면 시장은 10월 말보다는 11월 대선 직구가 조금 더 날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불확실성이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이벤트로서의 불확실성은 제거된다고 봐야 되고 물론 대선 결과에 대한 양 후보 진영의 승복이라든지 이런 걱정들이 있죠. 또 뉴스플로우는 여러분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무장 세력들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못하게 되면 봉기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그런데 글쎄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걸 메인 시나리오로 둘 수는 없죠. 세상은 늘 혼란스러우니까요. 항상 소음은 있기 마련인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결론도 그 결론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결론이 나오면을 전제로 해서 또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갑자기 무질서로 가고 그게 국채가 흔들리고 이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조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긴 하네요. 달러 약세가 좀 진정이 됩니까 요즘에? 지금 이것도 오히려 신흥국 통화 내에서도 완전히 갈라지고 있는데요. 위안화가 크게 보면 강하죠. 최근 며칠은 달러 대비 약했으니까요. 한국 원화도 비교적 강한 통화고요. 브라질이라든가 아니면 터키 같은 데는 다시 달러에서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동북아 통화는 좀 강하고 그리고 그동안 유로화가 달러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유럽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고 있고 또 ECB가 돈을 왕창 풀 거라고 하니까 유로가 지금 달러에 대해서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몇 달 동안에 달러가 약했죠. 약 달러가 진정되는 흐름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것도 나라별로 한국 원화와 중국 위안은 비교적 센 통화에 속하고 터키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외환 분위기가 날 정도의 리라와 약세고 브라질 해알도 터키와 비슷하고요. 유로는 또 다시 달러에 대해서 약해지니까 이게 하여튼 전체적으로 뭔가 각자 도생이나 정리되지 않은 움직임들이 외환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모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미국 대선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금주 중에 깔끔하게 승자는 나오겠죠. 패자가 승복하고 뭔가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게 자산시장 입장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보면 사실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사고가 터졌고요. 올해 코로나 팬데믹은 질병으로 사고가 터졌죠. 그래서 예기치 않은 두 위기가 닥친 이후에는 기본적인 저는 스토리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은행이 돈 풀고 또 정부가 재정을 쓰면서 위기를 극복했는데 이 긴 기간 동안 10여 년 동안에 주식이 크게 흔들렸던 게 유럽의 재정위기 또 2011년도에 미국 신용등급 하강 이것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쟁으로 가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렸던 거거든요. 부채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015년, 16년에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금융시장이 흔들린 거 제외하면 대부분 정치와 관련한 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도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어쨌든 득실을 따져봐야 될 텐데 누구든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복도 중요한 게요. 지금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미국의 경기 보양책이 선거 때까지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승복을 만약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설사 바이든이 이겼다고 하더라도 이거 11월, 12월 그냥 보양책 없이 그냥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저는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아무튼 미국 대선 이후의 질서가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까지 흐름에선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증권회사 리서치센터들도 어떻게 보면 대고객의 리서치를 서비스하는 자료도 만들고 연구도 합니다마는 사실 회사 내부에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역할도 하시잖아요. 고유자산 운영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조언 같은 것도 통상 많이 하시니까 이 대선이 끝나면 투자라는 측면에서 주시장은 다시 상승세로 접어든다 이렇게들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 네. 좀 논란이 있죠. 시각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고요. 저는 조금 색깔이 바뀌지 않을까? 특히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 그러면 지금 크게 보면 큰 정부의 시대로 갔습니다. 큰 정부의 시대로 갔는데 공화당이나 트럼프와 같은 전형적인 공화당원들의 생각은 작은 정부잖아요. 네. 정부가 많은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요. 저는 트럼프가 만약에 이번에 이긴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2016년에도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 그랬습니다. 뭐 2조 달러니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죠. 아무 흔적이 없는데. 그때 인프라 투자하는 주식이나 ETF를 샀으면 돈 못 벌었거든요. 못 벌었죠. 그게 왜 안 됐냐면 사실 인프라 투자는 정부 주도를 해야 되는데 트럼프와 같은 경제적 보수주의자들은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한 반감이 있다 보니까 정부는 재정은 조금 쓰고 나머지는 민자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공공사업이라는 게 마진도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거 조직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의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쨌든 정부가 많은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자기들의 플랜도 굉장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풀어놓은 것들에 대한 규제들을 조금 강화할 여지가 있죠. 규제와는 강화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 금융이나 이런 쪽은 규제가 굉장히 세질 것 같고 최근에 미국 은행 주주가가 못 오르는 게 저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장의 색깔이 크게 보면 공화당, 민주당 누가 되더라도 실물 경제의 방향과 자산 시행의 방향을 어떤 정치적인 색깔이 결정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텐데 그 시장 내부에서의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건 되게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은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의 생각이 전혀 반대고요. 또 약간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는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명분이 있는데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은 주가도 주가지만 굉장히 비즈니스 자체가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걱정은 어떻게 보세요? 법인세를 올릴 거라는 공약. 그건 아주 크리어한 공약이잖아요. 공약을 2년 있다, 3년 있다 할 것 같지는 않고 사실은 트럼프 연간의 경기가 좀 좋아졌다는 것도 사실 주식시장의 상승으로 표상이 되고 있는데 그건 법인세를 그렇게 대폭 삭감을 해 주니까 사실 주가라는 게 이익의 함수인데 법인세수 주는 대신 이익이 좋아지는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걸로 자사주도 사고 그랬을 테니까 주가는 더 오른 거고 그런데 만약에 바이든이 집권, 이것도 전 가정입니다. 바이든이 집권을 해서 오케이 내년도에 법인세 올린다. 이렇게 하면 이익의 함수가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사실 감세라는 건 정부가 가져가는 게 주주들에게 가는 거니까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주 친화적인 건 맞는데 그런데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저는 시장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조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적응의 문제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민주당이 장기 집권했던 큰 정부의 시대가 1950년대, 60년대였습니다. 그때는 미국의 최고 소득세율이 90%가 넘었고요. 그런데 미국 주식이 좋았습니다. 결국은 그런 질서 속에서 민간은 적응을 하고 활력이 있으면 좋은 거고 또 80년대, 90년대는 어떻게 보면 공화당의 전성기였죠. 레이번이 장기 집권하면서 감세를 해줬거든요. 그때도 주식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충격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질서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또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거기 또 적응을 해서 할 거기 때문에 장기 악재로 보진 않고요. 다만 이제 너무 잘 나가는 기업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규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은 좀 부담스럽겠네요. 네. 황이라든가 이런 논의들 다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구글이나 아마존과 같이 위대한 기업을 설사 규제한다 그래서 이게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데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플랫폼 기업이 가진 본질은 그야말로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이익이 늘어날 거란 기대를 갖고 있는 건데요. 한국에서도 소위 언택트 관련 주로 각광을 받았던 회사들 최근에 20% 넘게 떨어졌어요. 조정받았죠. 네이버 카카오. 오른 거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주가의 조정만 가지고 추세가 꺾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른 거 생각하면 한참 양호한 조정인데 그런데 한국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가지 지금 그런 소위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시장의 혁신의 싹을 자르는 과도한 규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처럼 일부 쪽으로 부가 막 몰리게 되면 모든 정책이 그 손을 들어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들을 비판하는 것을 혹자는 이게 포퓰리즘이다 이걸 먹더라도 모든 정책의 방향은 약자의 편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기업들은 예를 들면 디지털세 같은 경우 유럽에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서는 트럼프는 굉장히 반대를 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바이든이 증세를 바로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지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하겠다고 말했지 타임 테이블은 안 나왔는데 하기에 타이밍까지 딱 규정할 필요는 없는 거죠. 경기가 이 모양인데 여기서 증세를 한다고 지금 증세하는 건 어려운데 그런데 잘 나가는 빅테크 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한 제 생각에 소득세의 부자 증세는 그냥 바로 할 것 같고요. 아니면 법인세에서 많이 버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극간을 높여서 많이 버는 기업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어서 저는 보편적인 증세나 이것도 주주들에게 좋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잘 나갔던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나올 여지가 있어서 그런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꼭 고려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하기에 법인세의 인상이나 인하는 어떤 특정한 기업만 타켓으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잘 나가는 기업들에 대한 이 제약은 반독점이라든지 이런 법적으로 뭔가 제약하는 그런 수술을 밟아서 시간을 좀 번 다음에 그다음에 나머지 기업들의 어떤 체력이 조금 올라가고 경기가 좀 훈훈해진 다음에 할 수 있는 카드라면 사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전반적이라기보다는 성격을 좀 달리하는 그럴 여지가 좀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대체로 저희가 잠깐 쉬었다가 가는데 한 10분, 15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선도 목전에 두고 있고 올해 연말까지 두 달이 차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굉장히 머리가 좀 아프실 겁니다. 수급에 관련된 하여튼 좀 빨리 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슈도 있지 않습니까? 3억이냐 10억이냐 혹은 요즘 나오는 얘기대로 5억이냐 이런 이슈도 있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가 있으면 제가 김센터장님께 또 답변을 좀 구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주식 투자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언제나 고민되는 투자 유익한 정보와 혜택을 모두 받고 싶다면 도마로 시작하세요. 모의 투자를 통해 투자 연습은 물론 시장에서 핫한 종목까지 한 번에 확인 주식 지급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겠죠?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도마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제공되는 주식은 요건충적 시 지급됩니다. 주식 거래는 이금적 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전 설명을 충분히 들어주세요. 온라인 주식 수수료는 DB금융투자 홈페이지 또는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드림 빅! DB금융투자 넓은 천하를 다스리자니 근심에 잠을 잃을 수가 없구나. 여봐라! 편안한 밤을 보낼 보물을 구해오너라! 진시황이 찾던 보물 제주도 황칠나무, 오갈피, 진피, 오미자 등 천연 원료로 진하게 추출한 본황칠 굿나잇 이노큐! 으아... 간만에 아주 꿀잠을 잤구나! 이놈 이름이 뭐라고? 꿀잠 캡슐! 본황칠 이노큐라고 하옵니다! 어서 네이버에서 본황칠을 검색하거라! 하하하하! 사실 이게 국제정치, 미국 정치를 전공하지 않은 리서치나 하는 분들에게 미국 대선의 전망을 여쭤본다는 게 참 이게 맞지도 않고요. 사실 그리고 곤혹스러운 질문이기 때문에 잘 안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우리 김센터 사장님은 결과를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십니까? 저야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론조사 컨센서스를 따라서 그걸 저희 메인 뷰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시장 이런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 한편 좀 침침하죠. 2016년에 똑같은 일을 했었거든요. 이제 민주당 당선되고 힐러리 당선 이후에 뭐라고... 자료를 두 개를 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두 개를 쓰진 않았습니다. 아마 대충 비슷한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모니터링을 좀 해보니까 증권회사 리서치센터에 전략하는 분들 중에는 강하게 트럼프가 될 거라고 믿고 있는 분들도 덜어 있고 또 대부분 회사적인 측면에서는 바이든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두고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고 그렇더군요. 죄송합니다. 그 짓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당선되느냐에 대해서 틀렸다고 해서 그게 사실 또 큰 흠이 되겠어요. 증권회사에서 그것까지 다 맞추면 정치 전문 연구하시는 분들은 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쭤봤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상향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에 안 좋다가 좋아지는 거라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실적이라고 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게 바닥을 치게 되면 단기간에 꺾이는 경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기업이 발표한 실적을 보고 또 회사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보고 이런 거 가지고 추정을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정확히 숫자를 못 맞춰도 그 추세 자체는 좀 바닥을 쳤다는 게 사실 중요한 뉴스이긴 합니다. 우리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에는 전체 단기순위 기준으로 올해 시작할 때는 130조 원 벌겠거니 했는데 이 추정치가 89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거고 89조 원을 저점으로 해서 오늘 아침에 보니까 93조 원까지 한 5% 정도 상향 조정이 돼서 이 자체로는 제 생각에는 의미 있는 변화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는 진정이 돼야 되는데 유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니까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지난주의 모습은 그걸 반영하는 것보다는 코로나에 또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서 좀 의미 있는 변화이긴 한데 일단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진정이 돼야 힘을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건 리서치하는 비상은 매우 부끄러운 일인데 올해 3분기 실적은 큰 기업들 많이 발표했고요. 그런데 이제 4분기가 남았는데 이게 4분기가 참 실적이 재미나다 그러면 너무 송곳스럽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틀립니다. 그런데 전망이라는 게 틀릴 수 있는데 이건 보통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실적이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4분기가 제일 크게 틀리죠? 이건 뭐 말도 안 되게 대체로 틀리는데 4분기가 제일 다 틀렸고요. 최근 한 15년 보면 그리고 틀리는 정도가 평균 오차율이 한 50% 이상 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의 무능을 당연히 그거 하라고 저희들 월급 받는 건데 무능이 있고요. 또한 절반 정도는 기업들이 도저히 애널리스트가 하기 힘든 비용의 산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기업들이 분기별로 실적을 발표합니다마는 분기 실적은 공인회계사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검토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에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저는 한번 저희도 열심히 좀 해볼 생각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의 수지 영업단은 비교적 애널리스트가 안 틀려요. 그런데 영업 이외 쪽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성장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숨겨놨었는데 그래서 실적 추정치가 조금 상향 조정되고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인데 일단 4분기를 크게 신뢰하기 어렵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실적도 내년 정도 초까지는 가봐야 시장이 조금 신뢰도를 두고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도 3분기에 물론 이게 삼성전자의 역할이 크죠. 삼성전자가 워낙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크게 내다 보니까 환경이 훨씬 더 실적 개선이 됐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4분기에 이어갈 렌지 그게 우리 시장의 올해 남아있는 기간 그리고 내년까지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채팅창에 만 7천 분 이상 참여하고 계신데 물론 유튜브 기준으로 합니다. 팟빵 기준으로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두 쪽 다 열어놓을 테니까요. 질문들 올려주시면 제가 한 10여 분 남았는데 김학균 센터장님께 여러분들의 질문도 잘 전달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종목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워낙 우리 몰라서 말씀 못 해주죠. 종목은 저희가 우리 김현겸 과장이나 아니면 염수관 차장 나올 때 여러분께 서비스를 한번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질문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적어주시네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시장의 반응이 매우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어서요. 그 현상이라는 해석들도 지금 매우 다양할 것 같습니다. 환율을 여쭤보시는 분이 있네요. 에스드 데스드라는 분이 환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지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관심거리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 투자하신 분들은 사실 지금 어떤 분은 환손실이 좀 나고 있어요. 글로벌하게 보면 강달러라고 말하기 힘듭니다. 강달러라고 말하기에는 나라별로 다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경상수지라든가 다른 통화와의 상대 가치를 본다 그러면 1100원을 깨고 내려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지금 크게 보면 1300원에서 1130원까지 왔으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된 8분응선, 9분응선 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만 최근에 한국의 원화를 위안화와 그려보면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에 조금 잘 타협이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위안화 강세를 통해서 조금 미국과의 모욕수지 역주도 줄이고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위안화 국제화도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 1100원 밑으로 가는 시나리오는 위안화가 훅 아래쪽으로 더 떨어질 때 원화가 동조화될 가능성은 있는데 2018년도에 트럼프가 들어왔을 관세를 올리기 직전에 보호무역하기 전에 위안화가 6.3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6.6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생각에 위안화도 6.3 밑으로 가기는 좀 힘든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6.5까지는 한번 트라이해 볼 수 있으나 그렇죠. 전저점까지 가기는 거기서 더 많이 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린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오늘도 은행주 얘기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배당에 대한 매력 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어떠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건 개별 종목 입장이보다는 투자의 스타일에 관련된 얘기니까 한번 여쭤보죠. 지금 한국의 증권업종 지수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살짝 낮을걸요? 그런가요? 그때 종합주가의 고백이었는데 저도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금리가 떨어질 때 은행주가 안 되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죠. 예대마진 안 돼서 그런 건데 사실 금리가 떨어진 건 증권회사에 좋거든요. 그렇죠. 또 심지어 증권회사가 돈도 많이 법니다. 업종 기준은 작년이 사상 최대 이익이고 올해도 거의 그 정도 벌거든요. 그런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 제 생각에는 규제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오발 채무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지난 3월에 ELS나 이런 것 때문에 금융회사들의 비즈니스가 외환시장까지 흔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들의 금융조절 주가가 모르는 게 거의 보면 규제 쪽인데요. 그런 리스크들이 강조가 됐어요. 특히 민주당이 되게 되면 이쪽은 조금 더 강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서 단기간의 반등이나 아주 길게 배당을 보고 가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 주가 자체는 그런 규제 리스크가 있어서 장기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게 제 소견입니다. 그렇군요. JYK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 중국 주식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해외 투자에 관심은 미국 주식, 그중에서도 나스닥, 그중에서도 팡뉴, 테슬라 여기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뭐 그게 고점이다 이걸 떠나서 항상 쏠림은 반작용을 불러오잖아요. 그렇다고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다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G2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우량 주식에 대한 투자도 개별적으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는 종목을 잘 고르면 지금도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을 테고요. 시장이 크니까요. 특히나 지금 보면 확실히 동북아가 코로나에 대해서 성장하고 선전하고 경제 지표를 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 주식에 몰입했던 때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2006년, 2007년에 중국 건드로 돈이 엄청 갔습니다. 그때 중국 주식을 샀던 사람들은 앞으로 중국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말씀하신 G2의 반열에 오를 거란 기대를 가지고 샀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최근 한 십 수년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중국의 성장률이 미국보다 낮았던 적이 없었고요. 기업이익 증가율도 중국 기업이 미국 기업보다 다 높았습니다. 심지어는 코로나 이렇게 선전하고 3분기 GDP가 잘 나오고 했는데도 중국 주식이 잘 못 오르잖아요. 저는 그 이유가 결국은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고성장기에 돈을 잘, 경제가 고성장하면 기업이 돈 벌 확률이 높은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돈 번 게 주주들에게 잘 귀속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이었던 80, 90년대에 한국 주식이 장기간 못 올랐던 것도 저는 거버넌스의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구조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미국과 중국을 지투라고 하는 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거버넌스로 투명할 뿐만 아니라 버는 거부라 더 많이 배당이나 자사주사 가지고 과도하게 주주 우대한다고 해서 더 부작용이 논의가 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중국은 어떠실까요? 제가 중국 주식을 잘 고를 수 있는 선거안이 있으면 그걸 고르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중국 주식은 그냥 적립식으로 한 3년 투자하다 보면 3년에 한 번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90년대에 500에서 1000까지 2, 3년에 100%씩 올랐거든요. 작년 봄에 중국 좋았고요. 2014년 15년도에 중국이 150%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은 돈을 묻어놓기에는 불투명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축하듯이 중국 펀드라든가 중국 ETF를 사시다 보면 올라가는 장에 편승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올랐을 때 나쁠 때도 투자하다 보면 늘 기회가 있어서 저는 중국은 전체적으로 보면 적립식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 환매라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시장 아닌가. 한국은 적립식으로 하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적었고요. 중국은 변동성이 큰 나라니까 적립식으로 하시다 보면 저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긴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또 글로울 라이브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로만 하고요. 저의 질문을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께 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를 마감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정책이 자본시장의 굉장히 우호적인 국면이 이어지면 아무래도 투자하기 좀 좋잖아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올해 크게 우호적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주시장의 어떤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보다는 의식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것 같고 이런 정책적인 고려들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일종의 머니무브라고 할까요? 부동산이나 예금 이런 데서 자본시장으로 조금 더 넘어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고객들 이렇게 만나보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정책 변수들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조금 움직이려는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제 생각에는 제가 체감하는 것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고요. 수치상으로도 올해 76조 원이라고 하는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 자체가 대단히 큰 머니무브입니다. 다만 이제 76조 원 들어왔지만 10월에는 1조 2천억 원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과 같은 속도로 들어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건데 지금은 어쨌든 민간에서는 조금 그런 니즈나 그런 어떤 욕구 같은 것은 저는 느끼게 됩니다. 좀 더 계속할 것 같으세요? 양도차익과 관련해서는 양도차익과세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또 코로나 이후로 불평등이 강화되고 있다는 건 여러 데이터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자산소득에서 비롯이 된 불평등이거든요. 투자라는 기본적으로 돈 있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양도차익과세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 다만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누구도 돈 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올해 10억 원으로 올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계획이 된 일정이었고 관료들도 명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3년에 거의 보편적으로 양도차익과세는 계획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2023년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굳이 지금 이거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게 현명한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유예할 수 있는 명분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실제로 3억 원으로 옮기면 그거는 비과세 웨이브해 주는 것도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죠. 그때는 5천만 원 웨이브를 해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세를 전면적으로 하는 거에 역행하는. 그렇잖아요. 더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건데 오히려 더 완화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진중하신 김학균 센터장께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이 결과가 나오면 또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 모셔서 그 다음의 행보는 어떻게 가야 될지 한 번 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